안녕하십니까 실전영어의 진수 바이블로영어의 강민규입니다. 오늘부터 비보카 시리즈를 시작할건데요. 비보카는 두가지 콜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 하나는 아이 컨택트라고 해서 연상법을 통해서 가볍게 반복함으로써 어휘를 암기할 수 있는 시리즈구요. 하루에 10개씩의 새로운 어휘를 제공을 해드릴겁니다. 그 다음에 아이 블링크라고 하는 것은 1초 이내로 해당한 어휘를 연상할 수 있는 떠올릴 수 있는 그러한 훈련으로 실전에서 얼마나 스팟하게 순발력있게 어휘를 구사하던지 또는 해석할 수 있느냐를 훈련하는 콜스입니다. 이렇게 해서 아이 컨택트 아이 블링크를 통해서 보다 손쉽고 파워풀하게 어휘의 학습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. 시작!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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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작!!! darkness earth empt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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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formless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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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enesis genesis god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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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eaven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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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ow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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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ow